송파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송파의 승리가 전 국민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늘 대한민국의 봄은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봄이었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 송파 주민들께서 함께 만들어주실 거죠? 송파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 3년을 당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 3주 안에 결판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민의 미래가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하게 된다면 저 꼼수를 즐겨 쓰는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 힘은 우리는 심판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심판를 내려면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에서도 당당하게 가장 많은 득표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들이 발이 부르트도록 뛰겠습니다. 송파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힘을 뜨겁게 보여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